우선 팀 소개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? 둘 셋 베리 액션! 안녕하세요 위걸스입니다 네 크게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멤버 소개도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위걸스의 은절미 은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걸스의 팔방미인 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걸스의 메인보컬 예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위걸스의 리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위걸스의 팀커벨 래퍼 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걸스의 귀염둥이 막내 니나입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막내분 막내 한번만 더 해주시겠어요? 귀염둥이 막내 니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염둥이 막내 팔방미인도 있고요 네 위걸스와 함께 했는데 자 우리가 사진을 찍자고 두 명을 먼저 뽑아놨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? 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저와 함께 두 분 어디 계신가요? 자 나오세요 사진 찍기로 했던 두 분 없어 없어졌나봐요 없어졌나봐요 그럼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없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자신의 관등성명을 가장 우렁차게 되시는 분에게 사진 찍을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알겠어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네 거기 나오십니다 아니 저기 안개 쓰신 분 네 안개 쓰신 분 얘기한 거예요 안개 쓰신 분 네 일어서서 막 이렇게 했던 분 네 자 한 분만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오케이 앞에 앞에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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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모자도 간결하게 아주 올라오면서 얼굴 맨무새를 단정하게 꾸미고 왔어요 잘 보이려고 자 우선 먼저 찍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 저분에게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앞에 카메라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잡고요 하나 하나 둘 셋 아 근데 얼굴을 너무 앞으로 내밀지 마세요 아 그래야 좀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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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자 하나 둘 셋 네 자 이제 이 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여러분들 위걸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준비 포즈 잡으시고요 자 하나 아 이 분은 좀 얼굴 앞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살짝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한 컷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나요? 여자친구 있어요? 아 여자친구 없어요 아 여자친구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걸스 다음 곡 어떤 거 준비가 되어 있나요? 누가 아 팔방민께서 얘기를 좀 네 어 네 저희 다음 곡은요 저희 타이틀곡 음 잘 들었으니까요 자 그럼 리더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 어디죠 리더? 네 리더 분한테 네 저희 다음 곡은요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티티를 준비했어요 오오 여러분들 티티 같이 해주실 건가요? 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출발합니다 좋아